쭈꾸미가 그리 들어간다고요? 여기 들어가면 자기 집인 줄 알고 알을 알아들어가요 그 쭈꾸미철이 언제예요? 여기 3월 1일부터 잡습니다 3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아 5월 20일까지 그때 쭈꾸미홈으로 사장님도 와야 되겠네요 좋죠 여기가 어디예요? 여기가 어은돌 해수욕장의 어울림펜션이에요 아 어울림펜션? 전화번호는 어떻게 되죠? 여기 저거 찍어보시는데 근데 이거? 아니 사장님이 직접 얘기하는게 더 낫지 저게 저게 좀 리즈퍼라고 그러니까 사장님께서 다시 한번 이게 잡을때 와야지 또 잡을때부터는 못알없어요 내가 직접 잡으면 싸고 어디가서 사먹으면 좀 비쌀거야 사장님 다시 한번 펜션이름 어울림펜션이에요 예 전화번호는 어떻게 되죠? 6,7이에요 6,9,5층 아 여기 카메라 보고 말씀해 주셔야지 6,7에 6,9,5층이에요 예 5,8,5층이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